역대하 역대하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그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였다.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백성을 능히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1장 10절로 갑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2번 문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는 성경의 언어책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역대하죠. 역대하 2장 6절로 갑니다. 2장 6절로 갑니다. 6절이니까 1절부터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수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경의 어느 책에 있습니까? 역대합니다 한 번 문제입니다 바로하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무엇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하여 내 무엇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어떤 것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갑니다 7장 14절입니다 이게 뭐 할 때 나오는 말인지를 봐야겠죠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요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요하의 영광이 요하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요하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요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요하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요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젊은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요하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요하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요하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요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요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요하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요하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요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루시되 밤에 요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하께서 요하께 솔로몬에 물어보는 거죠 그에게 이루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광고는 없앱시다 표시된 이유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다 답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괄호 속에 들어갈 말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악한 길 2번 기도 3번 얼굴 4번 죄 5번 예를 들어서 그들의 땅을 풍족하게 풍성케 함이라 뭐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풍성케 함이라 그거겠죠 답이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지선다 형이니까요 4번입니다 복돼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돼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 다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제 각국의 나라에 온갖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바 여왕입니다 역대하 9장 7절로 갑니다 1절에 서바 여왕이 나오네요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는 것만 물어봤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서바 여왕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군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요하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네요 그런 얘기겠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 한 얘기 5번 문제 르호부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는 누구의 말입니까 르호부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르호부함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한테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스마야 역대하 12장 5줄로 갑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5절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부함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요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율법을 버렸는데 본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이 따라갈 수 밖에 그들이 요하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부함 왕 제5년에 대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명이며 대국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경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부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버렸다 이놈들아 그 얘기죠 스마야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역대하 13장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3장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13장 5주를 보겠습니다 3장 5주를 보겠습니다 5절이니까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제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 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여로보암은 큰 용사 뭐가 다를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으라 어디에 섰다구요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에브라임에 있는 스마라임이라는 산인가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은 무엇을 썩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다 그런 거죠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7번 문제 역대하에서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장은 어디입니까 18장 34절로 갑니다 역대하 8장 34 아합이 죽었다고 합니다 30분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더라 나오죠 그러면은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18장을 다 읽어봐야겠죠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알아야 문제가 나와도 절쿵하고 절쿵하고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요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요사밭에게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요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근데 먼저 요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셔서 하더라 지금 요사밭은 남유다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하고 지금 아부를 하는 거죠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요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다른 선지자 없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 이르되 아직도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미가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멀라입니다 이멀라 이멀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말 이멀라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합니다 미가야는 아니까요 이런 함정을 항상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아왕한테 미가야는 미운 틀이 박힌 겁니다 말만 하면 항상 좋은 소리는 안하고 나쁜 소리만 하니까 안 좋은 일이다 그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했겠죠 항상 충언을 했겠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복입니다 항상 나에게 지적해주고 내가 잘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있을까 염려해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먼저 보여주고 지적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입에 있다는 건 정말 정말 큰 복이죠 썬소리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지금 다른 선지자 없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 아까 선지자가 몇 명 모였다 그랬죠 사백 명 모였다 그랬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승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근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너무 튀지 마라 이거죠 네가 바른 말 잘하는 건 알지만 오늘 왕 남유다 왕도 있고 우리나라 왕도 있는데 괜히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좋은 소리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꼭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말하겠다는 거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이에 왕에게 이르되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왕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바스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여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여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적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아하 왕의 지금 얼굴 표정이 여러분 거려지십니까 어떨까요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더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자기한테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니만 선지자냐 그 얘기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볼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몽과 왕자 여호와사에게로 끌고 돌아갔어 시장 아몽이라고 합니다 시장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은 가면 길라라못을 치러 지금 가면 평안이 돌아오기는 걸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지금 막 내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옷을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밭 남유다 왕한테는 그냥 왕복 입고 들어가라 나는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술을 잘못 쓴 거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라면 길라라못으로 치러 올라갔잖아요 이호사밭과 아합의 상대 왕입니다 이 왕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라 이거죠 아합 병거의 지휘관들이 지금 아합이 변장하고 있잖아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지금 요사밭 남유다 왕을 보고 아합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겁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면 요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요사밭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나는 아합이 아니야 뭐 그랬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나는 남유다 왕이야 그랬을까요 어쨌든 요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뭘 보고 알았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뭔가 상징이 있었나 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아합을 어떻게 알고 화를 쐈을까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점에 죽었더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어떻게요 갑옷 솔기를 쐈는데요 갑옷 솔기 갑옷 솔기라면 갑옷 위에 있는 귀 있는 아래쪽 부분 어디 목 근처에 이렇게 화살이 스치면서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근데 그 스쳐서 죽겠습니까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다고 했죠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장은 18장입니다 18장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8번 문제로 갑니다 유다왕 중에서 창자의 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은 왕은 누굽니까 창자가 빠져나와 죽은 왕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은 왕은 유다왕 중 남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요호 사바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이랍니다 여호람 역대하 21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8, 19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니까 다 읽으면 되겠네요 21장을 다 보겠습니다 여호람 왕이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호 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요호 사바 다음의 여호람입니다 남유다 요호 사바시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요호 사바시의 아들들이더라 당연하죠 요호람의 아우들이니까요 아사리아 여히엘 스가리아 아사리아 미가엘 스바디아 아사리아가 두개 나오네요 분명히 이름이 같나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고한 성업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요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호 사바시죠 요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동생들 중 몇 명을 죽였나 봅니다 요호람이 요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비교적 늦은 나이의 왕위에 올랐네요 32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죽은 아합 왕 그 아합의 딸이 요호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입니다 요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은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주겠다고 이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의 왕을 세움으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호사한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요호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림나도 배반했다고 합니다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습니다 이들아 이는 그가 그가 누굽니까 요호람이죠 요호람이 요사밧 왕하고 똑같이 하나님 요하를 버렸다는 거죠 요호람이 또 유다 여르산의 산당을 세워 여르살렘 주민으로 엄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우들을 죽였다 그랬죠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요하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저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된다구요 요호람 요호사밧의 아들 요호람 요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저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호람의 아들들입니다 요호람의 막내 아들 요호아하스 빼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 후에 요호아께서 요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호람이 32세에 즉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승에 장사하였으니 요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32세에 교적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렸으니까 40에 죽은 겁니다 40살에 죽었습니다 요호람이 상자가 빠져나와 죽은 왕은 요호람입니다 쿠보 문제입니다 역대하 24장에서 요호아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왕은 누구입니까 24장이요 24장으로 갑니다 요하스네요 요하스 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호아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왕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대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4절 5절 요하스 요하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한 유다왕은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늑대하 28장으로 갑니다 늑대하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3절이네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서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얘기는 아하스는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이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요시아가 8세에 올랐는데요 왕위에 역대야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야 34장으로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31년입니다 요시아가 31년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 것은 왕위에 있은지 몇째 해인가 18째 해입니다 역대야 34장 8절입니다 8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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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살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하 요하하스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18째입니다 18째 성전 수리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한 것은 18째 해잇 그 다음에 13번 문제네요 요하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요하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잘 아시죠 힐기야 제사장 힐기야 입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 99.9% 역대야 34장 14절 입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내외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요하의 전의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요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일기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1월 14일 6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왕은 누굽니까 요시아 왕 역대야 3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3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8절이니까 요시아 왕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을 표시해 놓고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요하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월 14일 14째 첫째 달 14째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요하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요하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땅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마라는 얘기는 옮기지 마라는 얘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요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진이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메 방백들도 절거의 희생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아와 스가리아와 여희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힐기아 스가리아 여희엘 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비아와 여희엘과 요사바슨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요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전역까지 들이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 미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증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요하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요하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처음으로 지킨 왕은 요시아 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5번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수로 올라가는 애국왕 너고를 가로막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 자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활 쏘는 자가 쏜 활에 맞아 죽은 왕과 그가 죽은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요시아 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먹이토 골짜기입니다. 먹이토 골짜기 먹이토 골짜기 먹이토 골짜기 이르러 요시아입니다. 16번 요시아가 죽자 그를 슬퍼하여 애가를 지어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역대야 3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애국왕 너고는 요호 아하스를 대신하여 엘리야 김을 세워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고쳐 불렀습니까? 요호야 김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역대야 36장 4절입니다. 36장 4절 4절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호 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사모니 요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왕 너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호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호 아하스를 애국으로 잡아 갔더라 형제라고 형제 엘리야 김 요호 아하스가 애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요호 아하스를 대신하여 엘리야 김을 세웠는데요 엘리야 김의 이름을 요호야 김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너부간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호야 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누구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까 시드기야 36장 시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표시해놓고요 요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호야 김은 아까 엘리야 김이 바뀐 이름입니다 엘리야 김을 요호야 김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누굽니까 그를 그를 이 누굽니까 요호야 김이죠 너부간네살이 요호야 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간네살이 또 요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너부간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호야 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 입니다 시드기아 입니다 시드기아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으니 요호와께서 무엇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정답은 70년 예레미야 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로 갑니다 6장 1절로 아까 끝난 데부터 읽어야겠죠 시드기아 10절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림 시드기아가 누구죠 여호야 기네 숙부 입니다 삼촌 숙부 입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 인데요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여호와의 너부가 너부가 4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 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러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껑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예레미야입니다 20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역대야 36장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21절까지 읽었죠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역대하 문제입니다 아암아암아암악 아암아암암A